입장을 합니다.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 순간인데요. 라이벌전 손희찬 그리고 황찬섭. 이겨야 될 선수. 엄청 강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겨야죠. 자, 허리 답파 잡아. 자, 허리 답파 잡아. 송삼파 들어줘라. 자세 싸움에서 90%를 먹고 들어가죠. 무조건 어깨를 안 주고 내가 최대한 어깨를 빼서 먹고 자세를 비등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가 쳐내서 올려야 제가 가능성이 많죠. 사실 지금부터도 대결입니다. 사실은 손희찬 선수가 시름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부로 치기 안다리 공격이 시름을 하는 선수고요. 황찬섭 선수는 허리 기술. 덜 빼지기를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정 반대되는 선수들입니다. 첫 판입니다. 첫 판. 차슬 잘 잡는다. 차슬이 잘 잡는다. 차슬이 잘 잡는다. 끌어올릴 겁니다. 첫 판입니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있고요. 황찬섭 선수를 못 낮추게 하고요. 자, 첫 판입니다. 들어왔어요. 황찬섭 들어왔어요. 자, 황찬섭. 클라하카. 아, 선판 찼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자, 캡포니. 아, 그냥 못 가버리네. 아, 선판 찼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자, 캡포니. 아, 그냥 못 가버리네. 아, 그냥 못 가버리네. 아, 그냥 못 가버리네. 황찬섭의 황찬섭입니다. 첫 판에 가장하는 황찬섭.